복잡하지 마시고 근데 하늘만 기억해 그 피로가씨 비쌉니다 자 이번엔 진짜 갑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? 자 지금입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각수 함성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 발사 공동 갑니다 하나 둘 지금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자 지금 우리 어머니 엔딩 쌩과 아이스크림 많이 하셔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끝났어 부르나 또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해주셨으니까 이번엔 진짜 이쁜거 박수 함성 안 나오면 안합니다 형 박수 저거 وا경에 박수 마지막! 박수! 학교 여러분 굉장히 재밌게 즐기고 계세요? 감사합니다.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5분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5분은 한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. 마지막이니만큼 여러분들의 박수 함성 최대치를 퍼졌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하이라이트 만큼 박수 함성 더 크게 대주실 수 있나요? 감사합니다. 그럼 저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한번 다 해볼게요. 마지막 하이라이트 가보겠습니다. 마지막 하이라이트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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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비둣방울이 큰 엎드로 빨리 태시고요 추워보지만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든 야외에서 더운 비둣방울 왔다는 거 말도 안 되지만 여러분이 박수 함성 잘해주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잘해볼게요 마지막 가장 큰 거 보기전 2-3 아아 아아 왜 이렇게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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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왼쪽에 있어요 이야 멋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어요? 네